찬미의 순님, 오소소 성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광석 마리오셉 신부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졌죠?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이 해미 순교자 성지인데요 몇 년 전에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성지 중에서 유일한 국제성지가 되었는데요 왜 국제성지가 됐는지 궁금한 분들은 저희 성지를 좀 방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신앙인들에게 늘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부활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 그거 하고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회생활이랄까 경제생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제일 본받고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수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수도자처럼 살 수 없어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조금 저한테 위안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성경은 전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사도들에게 갖다주지 않았다는 구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롱에 숨겨 놓고 방의 장판 밑에 숨겨 놓는 초대교회 신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전래될 때 우리 초기 신자들이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란서 신부님인 보두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분에게 전한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교우촌을 돌아보노라면 제가 마치 사도 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정성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사람이나 신부의 차별 없이 그 조금의 재산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행전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우리의 초기 한국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밖에 사는 사람들은 빈부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누고 가난해도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자들은 나눔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비슷하게 가난해도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내포 지역이라고 하는 충청도 서해 북쪽에 사는 신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천주교가 전래됐을 때 처음으로 양반들이 학문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점점 그 깊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천주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도 들어본 가르침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세상을 좋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내가 천주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노비를 부릴 수 있어? 그래서 몰래 몰래 이 동네 양반들이 노비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저 먼 쪽에 있는 밭이나 논을 표시 안 나게 그 사람, 그 노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뛰어줍니다 그리고 밤이면 함께 모여서 몰래 모여서 천주님에 대한 나눔을 하고 그리고 같은 상에서 그 노비들과 이름이 대부분 없었겠죠 언년이, 갓난이, 뭐 이런 이름 마당쇠, 돌쇠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노비들을 마리아, 요셉, 방지거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교를 나누고 똑같은 음식을 나눕니다 이것을 체험한 노비들은 그게 바로 천국 체험이었고 천주님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사람 취급 한 번 못 받고 여지껏 살았는데 나도 귀한 존재였구나 나도 천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교우촌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밖의 칼날이 그렇게 무섭고 시퍼렇게 들어와도 거의 배반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주님 품에 안기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천주님 곁으로 가는데 뭐가 두려우려? 뭐가 두려워서 이 어둠의 세상, 차별의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리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순교, 기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우촌이 있습니다 여기 산쪽에 가면 대곡리라고 하는 교우촌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어른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6.25 때인데요 6.25 때 이렇게 인민군들이 여기를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 점령한 인민군들이 빨간 안장을 채워주고 끈앞풀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또 경찰에, 또 자본에 충실하고 잘 산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해가지고 또 피바람이 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대곡리라는 산골에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곡리 공동체는 밖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피 생활을 하거나 들어올 때 신자가 아니어도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밭이나 논을 십시일반으로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간 안장을 차고 사상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 할 때 다른 동네는 많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피를 흘리게 했지만 이 교총 공동체는 빨간 안장을 찾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함께 나누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반동분자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신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촌만큼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볼 때 나만 잘 살고 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할수록 우리 모두가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은 살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전형적인 세상? 그게 세상의 조류입니다 조금만 나보다 못 나거나 잘난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밥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조류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조류를 거슬러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내 소중한 것을 먼저 나눌 수 있고 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늘 이거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가지지 못한 조금의 것들을 더 채우려고 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노예들이 아니라 가끔은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로트를 좀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부터 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몇 개 그거에 빠져서 늘 인상 쓰고 하느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내가 받은 것을 적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내 소중한 것을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줄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줄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뭘 줄까 내 소중한 것을 무엇을 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달을 조금 더 내가 받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이 달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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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